주저하지 마시고 이순신의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진짜 자부합니다. 황현필입니다. 예전에 제가요 정교조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교조가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진 채 현재 정교조의 문제점을 바깥에서 바라볼 때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교조 교사들이 좀 반성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정교조 출신 교사들한테 전화통화도 많이 받았고 제가 지인들이 워낙 교사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조금 미안하기도 했지만 막상 그때 정교조 교사들이 댓글에 장문의 글을 남기면서 당시 정교조에 처한 상황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나와 다른 생각을 구구절절하게 서 댓글로 남기시는 것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약간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분들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진보적 스탠스를 취하시는 분이 자신들과 생각이 틀리면 남기는 댓글과 와 그거 저는 일반적인 보수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분들이 남기는 댓글의 수준은 하여간 저에게 남긴 욕은 전부 다 당신들이 두 배 이상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참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진보적 스탠스를 취하는 사업 중에 백선협이 국립묘지에 묻히는 걸 바라는 사업이 제 주변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훈처 들어가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아니 민족적 정서에는 부합하진 않지만 또 대한민국 국가강과 그 헌법에 입학해서 대한민국에 공헌을 했으면 묻힐 수도 있겠다. 다만 민주열사 묘지가 광주에 따로 있듯이 호국열사 묘지와 그 다음 독립투사 묘지가 분리되어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동작동 국립묘지에 묻히게 되면 독립운동가들이 너무나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땅을 치지 않겠냐 그런데 법적으로 동작동 국립묘지에 묻힐 수가 없다. 왜? 장군 묘지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절로 가셔라 나 대절로 묻히는 거 제가 반대했습니까? 그런데 홍범도 장군이 대전에 묻히게 되면 또 땅을 치실 것이다. 그렇게 하고 끝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럼 제가 왜?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여러분 일반적인 합리적인 보수분들이 이 백선엽을 보수의 아이콘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보수의 훌륭한 아이콘들 한국전쟁 때의 영웅들 제가 한국전쟁 만약에 지금 임진완처럼 한국전쟁을 시리즈로 강의하게 되면 여러분 진짜 북한군의 한강 도화를 막았던 김홍일 장군이 안 계셨으면 우리 진짜 여러분 적화통일됐습니다. 그 김홍일 장군이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사셨는데 아니 막말로 강원도에서 북한군의 진격 속도를 늦춘 김종호 대령 이야기를 여러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진정한 영웅이죠. 그런데 그래요. 좋아요. 백선엽도 한국전쟁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김홍일 장군이나 김종호 대령 물론 장군이 됩니다만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친일에 흔적이 없잖아. 그럼 누구를 우리가 더 존경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수라는 게 뭔데요? 보수가 지켜야 될 가치관이 뭔데요? 친 재벌이고 친독재입니까? 그리고 반민족입니까? 그래서 백선엽이 왜 친일파인지 이제는 백선엽이 친일파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으니까 제가 다시 영상을 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이거 4명간까지 갖고 갑니다. 아니 그국들이 어떨 수 없다고 치더라도 진짜 합리적인 보수분들이 살아야 저는 대한민국이 산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아니 그리고 제가 뭐 아이고 김일성 개새끼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두 번 했습니까? 저 같은 사람 2천만 명 있으면 김일성 바베큐 됐다라고 이야기했죠. 여기서 한번 비교해봅시다. 저는 김일성 개새끼 했습니다. 그국 꼴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베 개새끼 히로이토 개새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한국전쟁 때 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돌아가신 분들에게 정말 진심어린 고마움을 느끼고 동작동 국립묘지나 대전의 국립묘지를 가서도 그 무명열사들 묘역에 고개를 숙입니다. 아 진짜 장군 묘역은 찾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저 차명신 장군이라는 사병묘역에 묻힌 분 묘 찾으려고 나름의 그런 의무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를 비파하시는 그 보수 꼴통 분들께서는 김구 선생님이 좋다는 독립운동가들을 존경합니까? 그러면 저는 북한보다 대한민국을 훨씬 사랑하는데 당신들은 일본보다 대한민국을 더욱더 사랑합니까? 이명박 정권 때 백선엽을 최초 육군 명예 원수로 추대하려고 했더니 그걸 반대했던 여러분 진짜 진정한 보수가 가장 존경해야 될 장군 차명신 장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다음 시간에 김종호 대령 장군과 김홍일 장군과 차명신 장군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아니 이런 분들 날 두고 왜 백선엽이에요? 그때 차명신 장군 베트남 파병의 영웅이십니다. 사병묘역에 묻히 계신 분이죠. 이명박 정부의 사흥전쟁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백선엽을 명예 원수로 추대하고자 했을 때 차명신 장군의 증언 큰일 낼 사람들이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역사의식이 희박한지 모를 일이요. 건국 이후에 첫 명예 원수로 추대는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이 매우 중요하오. 일본군, 만주군, 간도 특설대 출신의 독립군 토벌작전에 지휘관 경력자가 명예 원수로 추대된다면 우리나라 건국사와 국군사는 하루아침에 북한 역사관에 종속될 것이요. 차명신 장군은 종북이에요? 빨갱입니까? 왜?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사자 명예를 그냥 훼손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알아먹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는 제가 못 참겠습니다. 백선엽 장군이 왜 칠판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간도 특설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립일이 1938년이에요.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1910년대 무단통치기 20년대 소위 문화통치기 30년대 민족말살통치기라고 하지만 31년에 만주사병이 발발하고 37년에 중일전쟁이 발발했을 때 실제로 일본이 조선인들을 정말 누르고 탄압했던 건 37년 중일전쟁 이후입니다. 인적, 물적 자원을 엄청나게 스탈합니다. 민족말살통치가 한창기인 1938년에 이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창립 취지를 한번 보십시오. 조선의 독립군은 조선인로 잡는다예요. 이 제의 정책을 쓰는 거지. 대원 구성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인 장교의 나머지는 모두 조선인인데 가장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이게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작위로 착취할 수가 없는 거죠. 조선인이 조선인을 소개해야 되니까 조선인 중에 일본 외양 자신들 입장에서 천왕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조선인들을 받아서 그 중에 선별한 후 대원로 선발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친린명사전은 일본군 소자 이상의 금만 의무 등재합니다. 친린명사전에 이름이 등재되면 그런데 바로 이 간도특설대에 복무한 경우는 사병이건 하위 장교건 예의 없이 무조건 친린명사전에 등재가 됩니다. 백선협이 쉽게 이야기해서 먼저 지원했다고 조선인이 조선인을 토벌하는 간도특설대에 무슨 할 말이 있냐고요. 그런데 백선협이 간도특설대 생활을 할 때 그 당시는 독립군을 공격한 적이 없대요. 와 저랑 여기서 지금 무장투쟁 토론하시자는 겁니까? 간도특설대 부대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천왕은 특설부대를 사랑한다. 역사학자 필립조일 일단 간도특설대 만행부터 이야기하고 갑시다. 필립조일은 일본군의 만주점령 기간 동안 간도특설대는 잔악한 악명을 얻었으며 그들이 통치하는 광범위한 지역을 황폐화시켰다고 언급했다. 제가 백선협이 1943년부터 2년간 간도특설대 대원로 참여했기 때문에 제가 1939년 40년 41년 이 시기에 간도특설대 만행은 다 생략했습니다. 기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1944년 4월 특설대는 어디어디를 습격해 마을 천장을 불러놓고 중국 공산당 팔로군과 소통한다며 칼로 찔러 죽였다. 특설대 일본군가는 죽은 천장의 머리를 베어 가마에 넣어 끓인 다음 자기 사무실 책상에 올려놓았다. 44년 5월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수사를 하다 과거 항일운동을 한 주민 2명을 체포했다. 목을 잘랐다. 팔로군과 교전 중 죽은 특설대 대원들을 위로하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죽은 간도특설대 대원들을 위해서 44년 하북성 석감진 부근 마을에서 특설대가 나타나자 마을 사람들이 도망을 쳤는데 특설대원들은 마구 난사를 했다. 좀 이따 하북성이라는 거 이거 기억하십시오. 한 임산부가 총에 맞았는데 특설대원들은 그녀의 배를 갈라 태아가 흘러나오도록 했다. 1944년 9월 팔로군 토벌에서 패비한 특설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25에 달하는 주민의 집을 불태우고 지명의 주민을 칼로 찔러 죽였으며 돼지 두 마리를 잡아갔다. 하북성 사진집 일대 특설대는 36차의 토벌 과정에서 주민 103명을 살해하고 62명을 체포했다. 이때 중국공산당 팔로군 환자 6명을 생포했는데 고문을 하고 모두 죽였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 무장투쟁을 강의할 때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조선의용대와 조선의용군과 그 다음 한국광복군에 대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무장투쟁을 할 때는 여러분 여기서 봉호동전투 훈춘사건 청산리대첩 간도참변이 있어요. 그리고 간도참변 당하니까 밀산부 한동 가서 서의를 중심으로 대한독립군단이 조성됐다가 자유시참변 당하고 내려와서 산부가 만들어집니다. 이 산부를 탄압합니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를 일본이 미세야 엽종으로 탄압하니까 산부 통합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불안전하게 통합이 돼가지고 남쪽에는요 국민부가 북쪽에는 혁신의회가 만들어지는데 이 국민부에서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이 영릉과 흥경성 등에 승리했고요. 이 혁신의회에서 지청천에 항독립군이 나와가지고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등에서 당신제의 이게 그 유명한 항중연합작전입니다. 그런데 만주국의 지배가 공고해지니까 지청천은 중국 관내로 내려가서 나중에 충칭까지 가가지고 한국강북군의 총사령관이 되는 거고 최고의 무장투쟁 최고의 영웅이죠. 양세봉 장군은 1934년에 일본의 계략에 빠져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사실상 만주에서 무장투쟁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김일성이 동북항일연구를 이끌고 1937년에 보천보를 공격해가지고 이걸 동아일보가 허예로 발표하게 되면서 완벽하게 김일성이 한방의 스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김일성이 활약했던 보천보 전투는 1937년이고 동북항일연구를 만들어진 게 1936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걸 탄압하고 이걸 토벌하기 위해서 간도 특설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동북항일연구대는 거의 다 사회주의자 100% 사회주의자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만 나중에 북한의 주요 인사들이 많이 있었던 거 사실이고 사회주의자들이 많았던 거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아니 자본주의 괴물이 나온 제국주의에 우리가 식민지배를 당하니까 그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과제에서 반대사상인 사회주의에 심취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회주의냐 아니면 민족주의냐 이거는 선택의 기로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 민족을 배반하냐 아니면 민족으로의 힘을 썼냐 하는 건 이거는 인간성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동북항일연군 그 동북항일연군이 1942년 무렵에는 이제 드디어 소련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은 이때 만주에는 독립군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내가 지금 여기서 조선우용대가 우한 옆에 한코우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조선우용대가 일부는 한국광복군에 들어가고 일부는 예날로 가서 조선우용대 하북지대가 되었다가 하북조선 독립동맹이 만들어지고 조선우용군로 개편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이거 할까요? 나중에 이거 30분 또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바로 화북입니다. 예난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1차 국공합작은 국민당의 장제수와 마오쩌뚱이 군벌 타도하려고 손을 잡았던 거고 2차 국공합작은 뭐 하자는 겁니까? 일본과 싸우자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시 우리 임시정부는 장제수와 손을 잡고 일본과 싸우고 있었고 여기 예난의 조선우용군은 우리 독립군 중에 최고 부대죠. 여기 병력이 한 8천 명 가까이 됩니다. 많게는 만 명 10만 명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막말로 솔직히 그때 충칭 임시정부의 한국강복군은 한 800명 남짓이었던 거 같고요. 그럼 이 조선우용군이 팔로군과 함께 활약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간도 툭폴대가 어디까지 오는데 화북까지 공격을 한다고 백선협이 바로 1943년에 있었던 시기에 그럼 조선우용군은 우리 독립군이 아니야? 우리의 최고 독립군인데? 또 사회주의자이니까 독립군이 아니야? 그럼 조선우용군이 다 사회주의자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 그 당시 태어나봤냐? 태어났더니 일본이었지 않냐? 그럼 그 시기에 자신의 개인적 성취를 위해서 충분히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지 않냐? 당연하죠. 저도 자유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너무 좋은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성취감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국가 입장에서 그리고 민족 입장에서 만약에 그럼 대한민국이 어떤 외세에 의해 다시 무너지고 그 외세를 지배를 받았다라고 칩시다. 외세 지배받은 지 10년 정도 후에 태어난 아이가 훗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의 왕에게 충성한다는 육사에 들어가가지고 당시 다시 대한민국을 세우고자 하는 우리 후손들이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독립군들에게 총질을 냈던 사람을 나중에 우리가 외세의 지배를 끝나고 대한민국이 아닌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 그 새로운 나라에서 영웅으로 칭송을 받고 엄청난 부를 누리고 떵떵거리고 살아간다라면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로 살아가고 있다가 죽었어요. 지하 저승에서 우리 후손들의 국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교훈이라는 게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독립운동가는 3대가 정말 빌어먹고 사는 거고 그 다음 친일파들은 3대 3대가 뭐야 지금 4대 5대까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존재할 때까지 떵떵거리고 살게 되는데 가장 가슴 아픈 건 뭡니까? 국민적 통합을 하기 위해서 친일파들 그만 이야기하자 그 당시 인간의 선택이 그럴 수 있지 않았냐 좋다 이거예요. 그럼 그 친일파들이 국민 앞에 국가 앞에 민족 앞에 사죄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납작 엎드렸을 때 이게 국민적 통합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그게 대한민국의 지배 세력이 돼가지고 자신들이 기득권이 돼가지고 자신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친일적 모습을 여전히 우리를 식민지배했던 그 나라에게도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친일파들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냐고요. 제가 화가 나는 건 뭐냐면 백선엽 작군이 사과했냐고 이런 친일 행적에 대해서 나중에 무장투쟁 조선의용대 이야기 조선의용군 이야기 자세히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선엽이 간도 특설 때 있었지만 조선 독립군 토벌을 안 했대. 여보 이거 이건 백선엽 장군의 회고록이에요. 보세요. 우리를 추격했던 게릴라 중에는 많은 조선인이 섞여 있었다. 주의 주장이 다르다고 해도 한국인의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한국인을 한국인이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한국인을 토벌한 것이기 때문에 이의제를 내세운 일본의 책략에 완전히 빠져든 형국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전력을 다해 토벌했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이 늦어졌던 것도 아닐 것이요. 우리가 배발하고 오히려 게릴라가 되어 싸웠다고 해서 독립이 빨라졌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니 그렇다고 동포에게 총을 겨눈은 건 사실이었고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그때 우리가 독립될 줄 몰랐다. 누구처럼 반민특위에 끌려가서 당시 자치론자 대표적인 인물 이광수나 최린이나 최남선이 끌려가는데 이광수와 최남선은 우리가 그렇게 친일관련 글을 썼던 걸 일제의 강의 위에서 어쩔 수 없이 글을 썼던 거다. 라고 할 때 최린이 입 닥쳐 이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자기 반성을 하죠. 나는 진짜 우리 조선이 독립될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인들이 일본인에게 차별받고 2등 신민으로 살아가는 게 싫었기 때문에 조선인들이 일본인들과 같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조선인들이 일본화되는 걸 바랬고 그런 글을 썼다만 막상 우리 민족이 독립을 되고 보니 내가 우리 민족에게 씻지 못할 지혜를 지었다. 나를 종로사괄에 묻고 백성들이 나에게 도를 쳐서 죽여도 나는 할 말이 없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해나 가잖아요. 반성했냐고. 백성역글입니다. 간도설일 때는 게릴라 활동이 왕성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치안 작전을 수행하려고 바빴는데 간도 특설대 본래 임무는 잠입 파괴 공작이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특수부대 스페셜 포스로서의 폭파 소부대 행동 잠입 등의 훈련이 자주 행해졌다. 만주 국군 중에서 총검대회 검도 사격대회가 열리면 간도 특설대는 항상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자랑스럽나 보네.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백성엽이 평양사범학교 출신이죠. 여러분 당시 사범학교를 가게 되면 징병의 대상 쉽게 이야기하면 군역의 의무가 사라집니다. 군대를 안 가도 되는 사람인데 백성엽은 스스로 만주 육사에 지원을 했던 인물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공부를 잘해서 메이지 대학을 가건 동경 대학을 가건 다 좋아요. 그렇게 선진국이었으니까 가서 공부한다고 칩시다.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여러분 공공기관이 근무했다고 해서 친일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생기형 친일과 권력형 친일은 구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육사는 일본 외양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군인들을 양성하는 곳이고 더군다나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축축국의 이론이었고 우리 보수 여러분들 미국 좋아하지 않습니까 미국과 척을 두고 싸웠고 쉽게 이야기하면 그 일본군의 장교면 전범인데 그 백성엽이 이해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해방 이후에 백성엽이 한국전쟁에서 나름 공을 세우고 또 그 이후에 제가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싫어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형성했고 동생과 어떤 재단을 이루었고 이런 거 생략했잖아요. 이 부분은 저보다 훨씬 더 자세히 연구했고 정말 설명 잘하신 분이 계시니까 롯봉기 김교수님 영상 제가 추천해드릴게요.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가서 보실 수 있도록 하고 하 제가 어떤 개인 한 명을 공격하자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진짜 마음으로 존경해야 될 사람이 있는 거고 존경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는 거죠. 어떤 인물을 추앙하고 존경했을 때 과연 그게 후세들에게 교훈으로 남을 만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보시고 굳이 그렇게 전쟁 영웅을 찾고 싶으면 제가 다음 시간부터 전쟁 영웅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